스티반 부동산 그룹이 이제는 토론토와 함께합니다 저희 서튼 사무실에서 현재 토론토 쪽 탑 프로듀싱 브로크로즈인 리트렌리얼티와 함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벤쿠버에서 계신 분들 중에 일과 학교 때문에 토론토 쪽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는 토론토 쪽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토론토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하시는 과정, 그리고 네이버 휴드 리뷰 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다양한 분양 프로젝트의 정보들과 꿀팁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3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3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리트렌드 리얼티와 함께 저희 서튼 프리미어 리얼티에서 진행합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30분만 참석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링크를 통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월 8일 금요일 3월 9일 토요일에 저희 서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